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2월 12일 우리 고요 민족의 설날입니다 우리 고요의 명절 설날 설날 아침에 찬란이 구름 사이로 떠오르고 있는 태양의 모습 일출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는 구름이 전반적으로 동쪽에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500미터 전방이 안 보일 정도로 구름이 짙게 깔린 가운데 찬란이 떠오르고 있는 태양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 명절날 우리 대민국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즐거운 명절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온 국민들이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루속히 해방되기를 기원하고 저 찬란이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태국기 교육원 원장 사단법인 태국기 선야운동 중앙회 회장 태양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성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